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데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네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로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데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데 주여 내 발을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저도 이렇게 한 장씩 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다 읽어야 되겠지만 6절부터 10절까지 가지고 이미 목욕한 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당장 목욕할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인데 이미 목욕한 자는 이번 주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를 재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뺑뺑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와 사단과 우리의 재앙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놀라운 비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답을 찾는 영원한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가는 길이 바로 저기인데 그걸 둘이 돌려가서 가면 헤매잖아요 바른 길이 그냥 딱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목사님은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구원의 축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자들에게 구원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강의하려면 한 학기 동안 강의합니다 책일이 두껍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는 게 한마디인데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하는데 돌려가면서 얘기하고 아무것도 답을 못 주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미 개시해서 우리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미 목욕한 자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십니까 씻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리라 발 안 씻기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줘 없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리라 이 말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유대인의 풍속 중에 결혼에 초대받으면 이미 목욕하고 온다는 거죠 준비해 가서 오는데 오는 길에 사막길이니까 발에 먼지 묻으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데 목욕하고 왔는데 굳이 씻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석가들 얘기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부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자는 이 부분이라고 이렇게 주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미 목욕한 자 왜냐하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데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실제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은 이미 목욕한 자라는 부분 속에서 또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부분에서 베드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미 목욕한 자란 말은 이미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는 목욕하고 왔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갈라세 2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옛 창세기 3장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아예 끝내버렸어요 못을 땅땅땅 그게 골로디스 2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법조문을 쓴 것 전용수는 이런 과거에 이런 문제고 가문의 저쪽이 이런 문제고 영청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사단이 송사했던 그 법조문 딱 법황을 재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사단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쪽팔리도록 만드시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만드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문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과거의 가문에 하나님 떠났던 그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에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멸망받을 자격 영국적 문제로 고통당해야 될 자격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소 9장 12절 말씀에는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유리셨다 그러잖아요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 구원의 만큼은 연속성이 아니라 구원을 이뤄나가는 과정은 있겠지만 구원의 축복은 이미 구원은 단해성으로 그래서 에베스 2장 바울은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부분을 에베스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에베스 2장 2절에 보면 지금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에베스 2장 3절에 보면 미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에베스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또 내려와서 지옥에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해서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조저받을 필요가 없고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멸망받을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실패할 필요 없고 복음과 그리스 속에 있으면 완전 승리입니다 이게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목욕한 자는 더 이상 그 굴레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언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굴레 속에 2장 13, 15절 말씀처럼 법적으로 썼던 그 모든 항목들을 모든 항목들을 재해버리시고 찢어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사단을 구경꼬리를 만들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방 여기에 대한 자유 여기에 대한 누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는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원제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끝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두 번째로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찾아달라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격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문제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두 번째는 이런 말을 여러분 발 잘 씻으십시다 이거를 이제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자범죄가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원제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사단의 문제 이 부분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의인인데 칭의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들이 있고 여전히 창식이 3장은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불신앙은 존재하고 있고 끝냈지만 우리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안고 있고 끝냈지만 지난 날의 모든 상처와 성격,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저는 안 보이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만나보세요 그 체질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가 나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발을 잘 씻으셔야 돼요 이미 우리 목욕했기 때문에 발을 잘 씻으셔야 돼요 이 발을 이 땅에서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고 이 발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영적 문제에 걸리지 않고 이 발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에 쓸 수 있습니다 이 발을 못 씻으면 그 덫에 걸려가지고 가시의 옆구리 여우수와 이십 말하는 것처럼 옆구리의 가시 눈에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그래서요 그 깊이 넓이 높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흑암도 어떤 재앙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축복이고 완전한 의인입니다 여기에서 절대적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보 내 사업 잘되게 기도해 주세요 뭘 투자했는데 뭘 하도록 할게 그러다가 전화가다가 사회가 하러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내가 평신도 분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지 절박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투자였다고 생각해서 절박하니까 사업 잘되게 해달라 맞지 근데 내가 사회가 하러 지역 가다가 차 안에서 그래 잘되게 해 줘야지 성도 일로 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근데 바꿔서 말하면 아니 그리스도가 세상의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에서 환란을 만나라 담다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요한에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우리의 믿음이라 역대상 29장 11절 13절 부와 기와 높고 낳고 천한 것과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이금이거든요 이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복음 제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제도를 믿고 전도 성교석에 들어가고 발을 제대로 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또 기도할 때가 있겠죠 또 피피로 할 때는 잘대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렇다는 거죠 발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고릉도서 7장 1절에서 보면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은 발을 씻으라는 말은 자범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예체질 불신앙 흑암 세력 또 환경의 문제들 끊임없이 오는 체질적인 것들을 잘 씻어야 됩니다 뭐 그게 이제 우리 전에 말하면 우리 어디든 무기력 이게 뭐 있잖아요 불신앙 상처 우리의 생각 마음 이것이 여러분 끊임없이 불신앙 하는데 여기 보세요 고릉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 죄짓는데 하나님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전히 불신앙과 흑암에 창식의 삶장이 잡혀있으면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금요철에 대한 메시지를 했지만 요시아왕도 끝이 안 좋잖아요 복은 이미 목에 간자죠 그러나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옥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간절함으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체질 부정적인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게 있습니다 저도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일날 사회인데 성경구절이 아니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성경구절이 열두 구절이에요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그럼 뭐 하루 종일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준비했거든요 긴장되더라고요 체질이 있습니다 뛰어넘어야죠 그런데 언제 버벅거릴지 모르잖아요 아나운서도 버벅거리는데 다 준비해서도 읽었는데 버벅거리거든 발을 잘 씻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잘 아는 393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 아홉 가지 세팅 3초울 보호자의 축복 시공관의 축복 2,3,7의 축복 3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3조무 나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도록 에베스 4장 22절 24절을 보면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세 사람을 입어라 발을 제대로 안 씻으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의 진리 속에 끊임없이 오는 이 영적인 체질과 불신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완전 복음 체질이 되지 않으면 24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길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자기는 이렇게 요즘 많이 다락방은 아니고 완전 절대 진리는 아닌데 제가 한번 유튜브 봤어요 많이 사람들이 치유사회가니까 보더라고요 그분이 여자 복사님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고비고비마다 스승을 잘 만났대요 스승을 정말 잘 만난가 보다 그래서 어떤 스승인과 들어봤더니 스승을 정말 잘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못난 부부를 깎고 치유하고 또 준비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이 어떤 스승을 했더니 이상한 남편 만난 거 가문의 문제는 서절하게 싸웠던 거 갈 길을 몰라서 영적으로 방황했던 거 신비주의에 빠졌던 것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사가지고 여자 목사한테 복음 앞에 쓰려고 했더니 치유하려고 했더니 뭐 2단이다 3단이다 여자가 왜 그러냐 그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진리를 깨닫고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또 자기를 제대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들 그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체험하고 복음 체험하는 것이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들 갈등들 고민들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완전히 우리를 목욕해 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를 새창조의 역사로 이 393의 축복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현장을 볼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국 캠프를 가는데요 그 거대한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상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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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60장에 어둠과 캄캄이 가린 그 땅에 거기 보면 중직자의 시작이에요 우리 줌봉님도 계신데 고등부도 계신데 고등부가 너무 많이 가서 내가 지금 걱정이에요 그런데 중직자의 시작이야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고 발만 제대로 씻으면 393의 24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체질은 바뀌고 237 보그마에 쓰임 맞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